여러분 배우 이재호씨가 범도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비주얼 아 네 배우 이재호씨입니다 자 왼쪽부터 자 주황도 바라봐주시고 왼쪽부터 여러분 이분은 포토홀의 주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하트 하트 장렬 네 여러분 지금 범도에서 범도포에서 이재호씨 하트 만나보시고 있구요 왼 화이팅 엄지척 V 역시 포토홀의 주황도였습니다 이재호씨 고맙습니다 곧 수사관장에서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한 배우 이재호씨 하트 하트 명열 네 여러분 범도에서 범도포에서 이재호씨 하트 만나보시고 있구요 왼 화이팅 오이팅 tipo홀의 주황도였습니다 이기후씨 고맙습니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